대성마이맥 동아시아사 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동아시아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용기입니다 안 맞아 박자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부분은 7월 모의고사죠 7월 모의고사고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많이 틀린 문제 보면요 오답률이 진짜 높은게 있어요 70% 50% 넘는게 좀 많으면 난이도가 되게 높았던 시험이었다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두 문제 정도 밖에 없어요 대충 아마 뭐 48점? 정답 이게 48 50이 1등급일 것 같아요 50% 넘는게 별로 없어서 13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면은 어떤 특정한 해에 있었던 사실 오른 것은 이런거 약하죠 동아시아사는 근데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 같은 해에 있었던 거 뭐냐 이런 거 잘 나오죠 보면 이제 태양력 채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이죠 이건 을미개혁이에요 1895년 을미개혁에 있었던 일이 뭘까 라고 하는 걸 찾는 문제이죠 새끼야 간습을 마 독립할 거야 라고 하는 이때 근접했던 사건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내 학생들 안 틀렸지? 자 다음에 틀렸어? 그럼 내 학생이 아니네 다음에 18번째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중일 공동성명인데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우리 이거 많이 연습했죠 어떤 나라가 어떤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게 제시문에 나오면 수교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거는 중일 수교죠 중일 수교 1972년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이 연도표에서 찾는 거였는데 많이 틀렸어요 다음에 19번 문제도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대충 한번 보고 40 몇 프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냥 공부 안 한 거죠 이거 보면 워싱턴 구축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선지에서 찾으면 되는데 공부 안 한 거죠 다음에 가나 시기 사이에 역시 또 많이 틀리는 문제이죠 이것과 이것 사이인데 대학제 운동을 시작했다 라고 하는 말에서 1958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도이모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1986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에 있었던 거 찾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틀렸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고요 홍산 문화이고 그림 홍산 토기죠 기왕 문의의 토기 냐호강 쪽이니까 냐호강을 찾는 단순한 문제이죠 정답은 3번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면초가 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해 군대가 초의 군대를 작살 냈다 초안전을 배경으로 하는 게 장기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 인물로 하면 초의 항우와 한의 유방의 대결인 거죠 진 멸망 이후 분열을 통일하고 황제에 올랐다 자 이런 몇 가지 힌트들에서 아 이거 한을 세웠던 한 고조 유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찾으면 돼요 궁극제를 시행했다 이게 한 고조 유방이죠 분석행유 진시황제 다이유율령 701년 8세기 초군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죠 장관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한 무죄죠 베이징의 자금성을 건설하였다 15세기 전반기 때의 명예영락제가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의 사신이 그들의 군주인 선우 아 이 나라는 이 나라는 군주를 선우라고 부른다 끝났죠 월지를 괴롭혔다 한을 두려워하지 않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과 대적했던 북방민족 히읗 한 나라 하면 히읗 히읗 흉노 이렇게 되죠 흉노 찾는 거예요 세 가지 힌트에서요 골품제를 시행하였다 신라 낭랑군을 축출했다 고구려 안남 도브 나오면 고구려죠 아 죄송합니다 자 틀렸네요 안동 도브 나오면 고구려 멸망이고 안남 도브가 나오면 베트남에 두었다는 건데 누가 당이죠 자연환과 우연환을 두었다 흉노 남명간제와 북명간제를 실시하였다 거란 이렇게 되죠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긴 계속 웃음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긴 효 문제 장상 자만하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솔한 마음으로 풀어야죠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북이죠 북이 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옳은 거 찾게요 남비해수를 멸망시켰다 한무제죠 사고 전설을 편찬하였다 청의죠 그다음에 권룡제 때였죠 선비족과 너무나 유명한 한압 호환융합정책 정답은 3번 나왔고요 송첸캄프 문성공조 티베트죠 티베트 근데 이게 송첸캄프 토본에게 보냈다는 거니까 문성공조를 출가시켰다는 거니까 당에 대한 이야기네요 당이 토본의 송첸캄프한테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당길을 장악하였다 이건 몽골제국이죠 특히 이제 호라즘 정복 나오면 진기직한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3번이 되었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힌트가 많아요 입당국법 순례행기도 힌트이고 경로도 힌트죠 일본에서 출발해서 당나라 장안 갔다가 적산 버퍼원 그리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갔듯이 누구다 9세기 때 엔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엔린 나오면 또 9세기 장보고 세트 문제이죠 청해진을 순찰하는 장보고 정확하게 정답이 나왔고요 셔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혜자 6세기 말 아스카 문화랑 관련 있는 인물이죠 몽골과의 광화를 추진하는 장거정 16세기 후반에 타타로가 강화죠 국법을 위해 인도로 출발하는 현장 7세기 왜 노국왕에게 금인을 하사하는 광무제 1세기와 관련이 있죠 정답은 1번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북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발해가 아직 복속되지 않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발해를 공격해 멸망시켰어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 거란 이 됩니다 거란 요를 찾는 거예요 지정은제를 시행하였다 청 맹한 모국제를 실시하였다 금 여진 송과 전현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요게 이제 요 거란과 관련된 이야기죠 행성 다루 같이 요 원이죠 쿠빌라이칸 중국의 남북조와 모두 조공챗봉 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7번 문제예요 밑줄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힌트죠 부산 침공으로 시작되었고 명나라가 도와주었다 이때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이죠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기의약조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에돔압부가 들어섰고 그 에돔압부 때 있었던 게 기의약조였죠 같은 해 사스마번이 륙규를 침공했다는 것도 같은 해 있었던 일로 중요합니다 토목예변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건 15세기고요 1449년에 있었던 일이죠 머문용의 가도 요거 요거 정묘구란의 배경이죠 17세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1번이 명에게 무역 재개 등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강화 강화 협상 중에 있었던 내용이죠 윤간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보를 했던 것은 12세기 때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막부 시기에 상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골라 그래서 막부 가막부란 막부냐 물어맞지 막부냐 에도 막부냐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제시문을 쭉 보면 어떤 힌트가 있냐면 수인장 무역을 허용했다 또 수인장 무역을 폐지했다 그래서 17세기 초 에도 막부의 수인장 무역이 힌트로 나온 거죠 에도 막부 찾는 거예요 에도 막부는 17, 18, 19세기 있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죠 내상만상 조선 후기죠 청해 주식이 청나라 에도 막부 조선 후기 산동 반도에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8세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과 발해와 관련된 이야기죠 홍타이지가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17세기 때 일이고 당시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는 1603년 17세기 초반에 있었으니까 17세기 일은 다 에도 막부 시기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샌코코 다이묘들이 조총을 활용하여 각축을 벌였다 조총 이거 샌코코 시대인데 특히 조총까지 나왔으니까 16세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표에서 올게 골라봐 다음 상황을 라고 하는 것인데요 화북을 차지한 청이 점차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반청 세력이었던 정성공이 타이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때 일이에요 명멸망 이후죠 명멸망 이후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 청이 해금령과 청계령을 하니까 그거에 못 버티고 타이완에 갔고 훗날 타이완의 정시방조는 진압이 되면서 해금과 청계령이 해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명의 멸망 이후니까 명의 멸망과 청계령 해제 전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잘못 만들었네요 밑줄 친 이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고려 몽골 연합군의 일본언 이게 포인트죠 뭐예요 카마쿠라 막부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마쿠라 막부를 찾는 거예요 견낭사를 파견했다 이건 7, 8, 9세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8세기 나라시대 9세기 해안시대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 이거 7세기죠 야마토 정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야마토 정권 중에서도 아스카 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남북조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무로맞지마뿌죠 특히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가 가만무역을 시작하였다 역시 같은 무로맞지마뿌 아시카가 요시미스랑 관련이 있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개신했다 이게 카마쿠라 막부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문제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어쩌저쩌고 되어 있고 도쿠오카바 이아스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에도 막부를 창권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강항의 도움으로 사서 오경 외운 결정적이죠 누구예요 후지와라 세이카고 그의 제자가 하야시 라잔이죠 도쿠오카바 이아스가 와서 에도 막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였는데 후지와라 세이카가 자기 제자를 추천하죠 그게 하야시 라잔이었고요 자 1번 해체 신설을 편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때 스키타 겜빡프죠 백운동 성원을 건립하였다 16세기 때 주세붕이고요 권현만구전도를 제작하였다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걸쳐서 활동했던 명말의 예수의 성교사 마테오리치죠 하야시 라잔에게 성리학을 전수했다 예 여기 정답이죠 공자 맹자시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추구하였다라는 것은 고학이죠 고학으로서 누가 있어요 오규소라이 이토진사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복에서 골라라 유아미광산이 나오면 은에 대한 얘기죠 특히 회치법을 이용해서 은을 재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 찾기에요 올릴게요 보기에서 은을 찾아봅시다 외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한 우리가 수출했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수출한 건 인삼이죠 그 다음에 1조 편법에서 그렇죠 은이죠 지정은제라고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죠 중국에서는 아픔 밀무역 증가로 영국에 유출되었다 그렇습니다 송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화폐를 유통했다 이게 송이든 원이든 다 같아요 송, 남송, 원이든 헤이안시대와 카마쿠라아프 때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것은 동전이죠 동은 여기서 뭐에요 구리동자죠 정답은 니움과 디귿이 되었습니다 3번 자 다음 13번 아까 많이 틀렸던 그 문제군요 다음 문서가 작성된 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게 이제 태양력을 우리나라가 이제 태양력을 쓰게 되는 건 1896년이에요 96년 항상 1월 1일부터 쓰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양력을 널리 쓰기 위해서 앞으로 뭐 어쩌고저고 해서 이렇게 할 내용이야 뭐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을미개혁 때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시는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1895년 을미개혁에 대한 이야기에요 그러면 1890년대 순서가 뭐에요 동청갑 1894년에 동청갑 사건이 있죠 동학놈의 운동 청일전쟁의 발발 갑오개혁이고요 그리고 이제 95년에 새끼 간섭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마 독립할 거야가 있죠 그래서 시모노 새끼 강아주야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읍변 기왕이면 한국사도 있으니까 한국사와 관련된 을을을도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새끼 간섭 을을을 마 그 다음에 이제 마간파천 독립해 이렇게 이유치죠 그러면 이제 정답 나오죠 여권통문은 대한제국기 때 발표된 거에요 대한제국기 때 동리협회 다음이 대한제국이죠 1998년에 발표된 거고요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 이 새끼죠 그 다음에 경인선 은하철도 999 역시 대한제국기에요 광저우에 공행이 설치되었다 난징조약이죠 잘못 말했군요 폐지되었다가 난징조약이죠 광저우에 공행이 설치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룡제 18세기 때 있었던 일이죠 잘못 썼어요 제가 폐지됐다로 제가 봤네요 착각했네요 또 한 대 맞을까요 대입원제국헌법이 제정되었다 1889년도에 일이 되죠 정답은 2번 14번 가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타버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시기가 다가오나요 막 떨리네요 메타버스가 뭐죠 그건가요 막 가상현실인가요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홍루몽 연하 막 떨리네요 빨리 오고 왔으면 좋겠네요 경극홍 근데 메타버스로 왜 굳이 홍루몽 웹툰을 보고 연하를 그리고 경극을 좀 독특합니다 아 동아시아사 탕고부여서 그렇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상적으로는요 아마 학생들이 돈 돈 때문에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타버스로 이런 걸 경험하나 봅니다 청이죠 자 옳지 않은 거 청 찾는 거예요 청 찾는 건데요 잠깐만 이게 청 찾는 건가요 아 동아시아 문화 청 찾는 게 아니라 청왕조 시기니까 아까 비슷한 문제 있었죠 에도맞부 시기와 관련된 그런 문제 똑같죠 청해죠 우리나라 조선 후기면 맞는 거죠 조선 후기죠 대한탑이 창건되었다 7세기 당이죠 고증학이 발전했다 청이죠 우키오 에도맞부 대라코의 확산 에도맞부 정답은 2번 아닌 거 찾기였습니다 15번 미출진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899년 산둥해에서 시작된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병한 8개국 연합군 이런 용어들에서 의아단 운동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의아단 운동하면 부청멸양이죠 그리고 신축조약으로 이어지죠 부청멸양 나왔고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신의혁명 이죠 신의혁명 그리고 결국 중화민국이 공화정이죠 공화국이죠 금론기기국 양무운동가 관련이죠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태평천국 운동 앞에 뭐가 있어요 아편전쟁이 있죠 아편전쟁의 후유증 뭐 이런 것이면 적절하죠 그 다음에 변법 자강 그리고 이제 태평천국 운동 와중에 이 자편전쟁이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양무운동의 배경이라 그러면 직접적인 배경은 구조 태평천국 운동과 2차 아편전쟁 때의 서양식 무기에 대한 감탄이 바로 양무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죠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청일전쟁의 패배 또 1898년 러시아가 리순다렌조차 독일이 산동반도 찡따오조차 이런 것들이 변법 자강 운동의 원인이죠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16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홍콩 주권 이항식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죠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고 1842년에 체결된 이 조약으로 영국에 할양되었던 홍콩에 반환된 순간이었다 이 조약이 뭐예요 난징 조약이죠 난징 조약 찾아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관의 베이징 주제 이거 텐진 조약이죠 뭐 텐진 베이징 조약이라고 해도 돼요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가 약속되었다 역시 텐진 조약이죠 또 유명한 것으로는 1차 사이공 조약도 이런 내용이 있죠 베리암대의 무력 시위로 체결되었다 미일 화친 조약이죠 베이징의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였다 의아당 운동과 관련된 신축 조약이 되겠습니다 상하이동 5개 항구의 기항을 포함하였다 이게 난징 조약이죠 정답은 5번 17번 미출신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전쟁의 결과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 롤전쟁이네요 그죠? 롤전쟁을 찾는 거예요 루고우차오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중일전쟁이죠 오후만 차주 류따오 나오면 만주사변 루고우차오 나오면 중일전쟁 루타오오 나오면 만주사변 루고우차오 나오면 중일전쟁 삼국간섭 새끼야 간섭을 아까 나왔던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시모노 새끼 강화 조약이죠 을사 조약이 체결 그렇죠 롤전쟁의 포츠머스 강화 조약 다음에 을사 조약이죠 1차 국공합작이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의 결성과 코민테른의 지원 뭐 이런 거죠 정계 과정에서 일본이 21개의 요구를 제시했다 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와중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18번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연표에서 골라봐 라는 것인데 중일공동성명 1972년이고요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중화인미 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수교에요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면요 마찬가지죠 미중공동성명도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미중공동성명이 72년도 78년 12월 게 있는데 미국 정부는 중화인미 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72년 게 아니라 78년 12월 즉 79년 1월 1일 날 미중수교로 이어졌던 미중공동성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한국 정부는 중화인미 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한중공동성명이 있으면 이건 한중수교와 관련된 92년도의 그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수교에요 수교 중일수교 자 72년도에 있었던 일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닉오일류죠 기왕이 뭐 72년이 차례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닉슨 독트린 중국의 유엔가입 닉슨과 마오의 만남 미국의 일본의 오키나와 반환 일중수교 이게 나온거죠 다음에 유시넘법 이거 다 72년이죠 닉오일류가요 그 다음에 73년 파리평화협정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베트남 사회제공화국 자 그래서 예 여기 69년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유닉오일류가 있는거죠 유닉오일류가 다 있는거고요 파리평화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밑줄친 2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열강으로부터 외면받은 한국의 독립이라고 되어있고요 쭉 보면은 이게 힌트죠 이 회의에서는 1차 세계리전의 주요 승전국들은 이 회의에서 해군군비축소와 영일동맹이 폐기를 결정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워싱턴 군축회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워싱턴 군축회의 찾아봐 1번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확인했다 라고 하는 것은 포츠 포츠담 선언이죠 포츠 포츠 포츠담 선언이죠 HS9의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HS9이 1950년에 발표가 된 거니까 그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로 뭐가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있어요 중국의 공산을 보면서 일본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또 있는게 HS9이죠 그러나 이제 한국과 대만은 제외되었던 게 HS9여서 6.1 전쟁의 배경이라 하는 거죠 5.4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라는 것은 파리 강화회의죠 이거는요 산동반도의 이권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워싱턴 군축회의 결과물이고요 일본이 북이 50도 이남의 사흘리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20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봐 가를 보면 중국 공산당의 철강 증진 인민공사 대학적 운동의 시작 대학적 운동의 시작이네요 너무 친절하네요 대학적 운동의 시작이라고 있어요 1958년이고 나를 보면 베트남 공산당 했던 도이모이 정책이 채택되었다 라고 하는 말에서 198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게 문이라는 거예요 문화대혁명 일어났다 그리고 대학적 운동 다음이 문화대혁명이죠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샌프라니스코 강화조약으로 6.25 전쟁 중에 있었죠 1차 속유파동이든 2차 속유파동이든 70년대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답 나오고요 타이완의 계염령 해제에는 6월 민주항쟁과 같은 해였던 1987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대긋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아마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될까요 아마 그러겠죠 어? 소리가 안나네 끝났습니다 꼭 들으세요 다회차 개념 강좌 꼭 들으세요 다회차 개념 강좌 꼭 들으세요 10강짜리요 그리고 문제풀이 나왔습니다 문제풀이 제가 아주 뭡니까 초초 강추하는 초초 강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모의고사의 만점 좋은 점수 받은 거 일단 축하드리지만 만족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꼭 들어야 됩니다 왜? 선생님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의 만점을 위해서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무슨 끝